내일 집에 80개 있대 80개? 와 길다 분량 80개 더 뽑았어? 형 그거 분량 수고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수고 야 걸어서 4시간 8분밖에 안 걸려 4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여기서? 걸어 갈래? 지하도 하나 6교 하나 건너야 돼 아 6교 조금 힘든데 6교가 차 지나다냐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 다 가는 시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금요일에 제가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진짜 재밌게 파티할 사람 구함 일단 우산은 구함 03년생 이상 구함 03년생 이후 이후? 04는? 04는 입장 불가합니다 05 05도 안 돼요 07 07 걸어서 안산도 오라고? 안산은 내가 한번 찍어볼게 안산은 모르겠습니다 공연 형 그거 합니다 강남에서 합니다 강남 강남 어디 쪽이지? 엑시트? 라는 클럽인데 강남입니다 강남 클럽입니다 거기서 못 간대 가면 테이블에 위스키 깔아주냐고요? 그냥 와서 야 위스키 위스키 왜 먹어? 깔아줄 수는 있어 마시진 못하는데 깔아줄 수는 있지 가로수길이라고 합니다 가로수길 쪽 클럽인 것 같습니다 심사? 심심하면 바로 조진다 린스모크 형이 심심하면 바로 조진대 오? 좋습니다 그러면 린스모크 형이랑 나랑 체리보이랑 유나랑 같이 파티할 상관 서있어 하잖아 서있어 서있어 안 돼? 왜? 내 공연이라고 내 공연이라고 지금 나 여기 서있어 나 지금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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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깄어 지금 나 여깄어 오 근데 뭔가 있을 법한데? 딱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 그 드랍도그트 여깄어 여깄어 뭔가 이렇게 할 법한데? 여깄어 서있어랑 여깄어랑 뭔가 좀 헷갈림만 합니다 나도 봤어 우 여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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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세요? 아 저 김동구라는 사람입니다 동구씨 네 얼굴이 존나게 넓적한데요 동구여 동구여 동구 자 하프도그 소속입니다 하프도그 세 멤버가 있죠 하프도그의 유나노가 세 멤버로 됐습니다 자 하프도그의 세 번째 멤버 노유나입니다 노유나 첼리보이 이정훈 3인체제 사는 아직 모를거야 뭐야 그냥 팀인가? NO 이거는 지금 지구의 멸망을 일으키는 팀이야 첼리보이 저기있어? 여기 첼리보이 저기있어? 첼리 여기서 똥 싸고 있어? 아니라고 나 똥 안 싸고 있어 지금 지금 하프도그가 뭐 그냥 지들끼리 뭐 그냥 또 하나보다 쉽겠지만 아닙니다 더 커질거야 이건 정훈이가 쏘아올린 공 왜 정훈이야? 하프도그 처음에 내가 형이랑 같이 하자고 이름까지 짓고 막 했잖아 그래서 어차피 할거였지만 그때 내가 아 지금 하자 해가지고 내가 시작했잖아 원래 하기로 하긴 했지만 그러면은 정훈이가 쏘아올린걸? 아 이렇게 하자 대형이와 정훈이가 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갑자기 쏘아버린 공 아 오케이 내가 갑자기 쏘아버린 공이 구르고 굴러서 눈덩이가 돼가지고 이제 더 큰게 올거에요 여러분들 큰거 온다 순 순 곧 하프도그 사옥 청소부 시켜달래 어? 사옥? 아 우리 사옥있잖아 여기가 사옥입니다 하프도그 사옥을 만들 예정입니다 옥신허바분이랑 많이 친해요? 네 많이 친합니다 제가 네번째 들어가있는데 기대하세요 이거 하프도그 멤버는 더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하프도그가 이제 3인체제 일리네요 일리네 산섭이었어 일리네 산섭이여가지고 더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베니지 데려오냐고요? 베니지? 베니지? 언제? 클럽 공연이요? 클럽 공연에 베니지? 베니지 원합니까? 베니지 당첨? 베니지 데려오겠습니다 예 베니지 데려올거에요 클럽 공연 베니지 데려올거고요 그래서 형 내가 끌고 갈거고요 형 끌고가면 노유나도 따라올거고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린스모크 형도 심심하고 올거고요 그렇게 다 같이 파티할겁니다 응 파티할사랑 오세요 린스모크 형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 린모크 형 정훈이가 써올린 공 그리고 체리보이의 똥 누구야 누구? 블록 누구야 누구? 자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이분이 이분이 누구세요? 동부씨세요? 동구 동구 동구에요? 동구야? 동군데? 간다 왜 자냐고 우와 광고학으로 하니까 광고학으로 하니까 형 팔 미쳤어 형 팔 미쳤어 나 거무금을 얼마 먹었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광고학이 아닌데? 이게 광고학이네 광고학이니까 형 팔이 진짜 미쳤다 뭐 웃겨? 왜 fisher 오 forum 너도 둬봐 싫어 나도 줘봐 나 안주면 너의 인스타 라인에 들어가서 신고 눌러가지고 일시정지 먹게 하yin 진짜 신고해봐 진짜해봐 당장해봐 진짜해봐? 일시정지 먹게해봐 오케이 내가 지금 한번 일시정지 Certain albo 제가 먹을게 해볼게요 일시정지 먹혀줘 제발 먹여줘 이것 좀 해놔ύ 일시정지 먹여주면 나 굉장히 기분 좋을 듯 진짜 신고해봐 아 진짜 해봐 당장 해봐 아 진짜 해봐? 일시정지 먹게 해봐 오케이 내가 지금 한번 일시정지 먹게 해볼게 일시정지 먹혀줘 제발 먹여줘 이것도 해봐줄거 없어 일시정지 먹여주면 나 진짜 기분 좋을 듯 근데 어떻게 신고해? 해골보이래 해골보이 형보고 와 체리보이 존잘 나채 이메지 아니라고 나채 아니라고 옷 잘 입었다고 하기 또는 거짓 아니라고 이거 내 옷이에요 어? 사기 또는 거짓 이거 내 옷이에요 어 뭐야 이거 누르면 바로 되는거야? 여러분도 금요일 파티원 구합니다 파티원 저한테 DM 주세요 아니 DM 굳이 안좋아 그냥 놓으면 되는구나 없어졌어 너 라이브 아니 이거 뭐 확인 버튼도 없고 그냥 눌려줘? 응 오세요 오면은 제가 있을겁니다 체리보이도 있을겁니다 노유나도 있을겁니다 베니지도 있을거에요 아마도 나 가져야 돼 나 가져야 돼 heart of demon demon yeah 더 큰 사랑을 원해 아직도 미슈 yeah 상처 때문에 진짜 모습을 감춰 그래서 입술 때문에 못 간다 입술? 입술 마술? 응 입술 마술 입시미술 때문에 못 가는데 이거 진짜 아쉽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미술 때문에 이번 클럽 못 오면 더 좋은 국면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체리보이시가 프리허그 해주나요? 하고 눈에 하트 날라온 이모티콘 누군데? 최도준? 아니 여성분 여성분이야 아 여성.. 아 도준이야? 여성분이라고 아 여성분이야? 응 여성분이라고 거기 가면 체리보이님이 춤춰주시나요? 이건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여성분인데 진짜 여성분? 어 예스 마이 네임 서연 춤은 나 춤 불러면은 아 자꾸 동구 보여주지 말라 아 동구야 아 협정이잖아 형 협정이 아 김협정 뭐하냐고 김협정 하지 말라고 아 나 지금 겨드랑이 긁고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겨드랑이 겨드랑이 이 형 이 형 지금 겨드랑이 긁고 있어요 어떡하지? 겨드랑이를 긁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소식 네 혹시 드랍 더 비트 우승 공연이 뭔지 알 그래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입시민술대회 못 오신다고요? 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랍 더 비트 우승 공연이 뭐였죠? 무료 공연 무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경기 예고 합격하면 온다고요? 합격 안 해도 오세요 무료 공연인데 솔직히 올만 하잖아 아니 지금 그리고 금요일 클럽도 무료 공연이에요 사실상 맞아 입장 무료에요 무료로 저희와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공연 머리가 다시 와봐 잘생겼다 이쁘다 뿌염하고 싶다 날짜 픽스 됐나요? 어떤 날짜 무료 공연 날짜는 픽스가 안됐고요 그건 이제 좀 있다가 뭐가 올라올 겁니다 네 좀 있다가 뭐가 있어요 아 그래서 금요일에 오라고요 금요일에 오면은 재밌는 거 한다고요 아 뭐하냐고 금요일에 오면 재밌다고 금요일에 오면 재밌습니다매 요 수압모더팩거지 핫덕 GBS 우리 또 하프 도그 티셔츠 만들자 오 진짜 만들자 여기에 이렇게 3D로 강아지 얼굴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만들자 우리 얼굴로? 어 달렁달렁하게 근데 진짜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하프 도그 인스타그램 아니 인스타그램 일본이 못생기시는 놈들 시발 하프 도그 옷 나오면 살 의향 있는 사람 지금 손 야 자 이거 있지 그 이 모양 아 이거 말고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손모양 이모티콘 있죠 하프 도그 티셔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모티콘 다 달려보세요 하프 도그가 뭔가요? 나가 나가세요 그냥 응 너 진짜 차단 차단 야 차단 와 진짜 차단 진짜 차단했어 하프 도그 모레만 차단할 거야 난 그냥 모를 수도 있잖아 나도 차단 취소할게 어떻게 지도해? 숫대다 너 차단 해제 응 차단 해제 해줬다 진짜 봐줬다 고마워